안녕하세요. 양평톡톡 하영입니다. 이번에 양평군에서 2021년 SNS 서포터즈를 뽑는다고 해서요. 담당자분을 모셨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팀 이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시키려고 그랬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셨네요. 이번에 SNS 서포터즈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SNS 서포터즈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SNS 서포터즈는 양평군의 군정 소식, 홍보, 관광 명소 등을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 같은 일을 하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2021년 서포터즈면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고 아니지 활동 기간은 2021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2년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오 네. 딱 들었을 때 되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뭔가 지원하는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자격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양평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국에 누구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몇 명씩을 뽑는 거예요? 저희가 총 이번에 15명을 모집하게 됐는데요. 영상 컨텐츠 분야 5명, 일반 원고 분야 1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나가시는 제 개인 메일이거든요. 이 개인 메일로 지원 양식과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양식은 저희가 양평군 공식 네이버 블로그 양평톡톡에다가 저희 홍보 게시글과 함께 지원서 양식을 업로드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양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지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담당자로서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양평군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양평을 알리시고 또 이렇게 홍보하게 되시면서 양평에 대한 사랑이 또 애정심이 이렇게 좀 많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활동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가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양평군과 함께 양평을 꼭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